이번 시간에는 RDS와 웹서비스라는 주제를 하러 오겠습니다. RDS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가장 보편적인 용도는 역시 웹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웹을 통해서 저장하고 또 표현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를 웹에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기술이 PHP, Java, Python, ASP와 같은 서버측 기술이죠. 이 기술이 제공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그런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수업의 핵심은 RDS의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접속해서 동쪽으로 또 프로그래밍 쪽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 딱 그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준비해놓은 링크를 통해서 이 생활코딩 웹서비스 만들기 편을 보시면 웹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술에 의해서 지탱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서 사용자에게 보여지고 사용자의 데이터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 링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HP나 MySQL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 있는 링크를 통해서 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은 예제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예제는 생활코딩 실습편 웹서비스 만들기에 있는 것을 최소화시킨 예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업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아주 적은 양의 예제를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적입니다. 여기 실습 순서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제일 먼저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매니지먼트 콘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 EC2로 들어가서 지역을 저는 도쿄로 선택을 하고요. 여기 인스턴스 탭 클릭하고 런치 인스턴스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퀵 런치 위자드에서 제가 새로운 웹서버를 만들 건데 ids and... 뭐 ids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리 만들어놓은 키가 있어서 그 키를 사용을 할게요. 자 오픈 튜토리얼스 AWS 키를 저는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Ubuntu 서버 12.0 선택을 하고 컨티뉴을 한 다음에 런치를 하기 전에 시큐리티 그룹을 저는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큐리티 세팅스를 선택을 해서 크리에이터 뉴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해서 현재 생성하는 이 인스턴스의 시큐리티 그룹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rds, sec라는 시큐리티 그룹이고요. 어, rds 예,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단순한 이름입니다. 별로 의미는 없어요. 크리에이터 뉴 를 통해서 일단은 ssh를 통해서 이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ip에서 ssh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룰을 애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http를 선택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애드 누르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22번 포트 ssh와 80번 포트 http로 이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셀렉티드 그룹이 rds, sec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save detail을 누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그래서 security 그룹이 rds, sec가 됐습니다. 자, 런치 버튼을 누르면 런칭이 되고요. 그리고 클로즈를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예, 인스턴스가 지금 생성이 되고 있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인스턴스 생성이 끝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고 security 그룹을 지정을 했는데 이름을 rds, sec로 제가 전경을 했죠. 그 다음에 ssh를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한 후에 이 밑에 있는 명령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해서 아파치, php, mysql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rds라는 제가 생성한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고요. connect 항목을 선택하고 접속을 하려고 하니까 어? 이상한 에러가 뜨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close를 하고 여기 있는 내용은 22번 포트가 개방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security 그룹으로 들어가서 sec를 제가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건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오류가 뜬다면 저랑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ssh를 선택하고 add rule을 한 다음에 apply rule changes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인스턴스로 들어와서 이 인스턴스에서 오른쪽 클릭, connect 그리고 user name은 ubuntu로 하시고 그리고 key의 path를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키가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로를 지정을 했고요. store를 시킨 다음에 launch ssh client를 클릭해서 ssh로 이 서버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접속에 성공을 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제가 입력하려고 했던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것부터 제가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복사를 하시고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는데 붙여넣기가 좀 잘 안될 겁니다. 여기 있는 edit 밑에 있는 항목을 클릭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enter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있는 것들은 다 저랑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yes, no를 물어보게 되면 거기서 yes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것들을 동영상에 일단 멈춰놓고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게 되면 이거는 이제 mysql을 설치할 때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건데요. 여기다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패스워드를 1, 8개를 쓰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실제로 서비스를 한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패스워드를 쓰시면 안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허접한 패스워드를 쓰는 겁니다. 실습하시기 편하도록 11, 11, 11, 11, 11 그리고 한번 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나머지 진행과정이 꽥 쭉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mysql 리스타트까지 해서 설치를 다 끝냈습니다. 그럼 설치가 잘 끝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위쪽에 보시면 이 인스턴스에 대한 퍼블릭 DNS가 이렇게 적혀있을 겁니다 이걸 카피해서 브라우저에서 붙여넣기를 해보시면 It works라고 뜨게 되면 웹서버가 잘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해서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고 이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RDS와 관련된 부분을 세팅을 하고 거기에 데이터를 적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